그래서 여기 이런 물건을 잡고 드는거는 컨트롤러만 있으면 된다 에잇! 어! 안 날라가네 그리고 이런 반 월드에 오면은 있는 이거 불꽃놀이 치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..... 어 다시 고정. 저런거 한번씩 고정될때 당황스러워요. 어! 꺼졌어 이런 다양한 불꽃놀이들도 있다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도 아실라나? 일본에 보면은 그거 똥불? 똥불 불꽃놀이 어? 어? 이거는 왜 안 돼? 아니면 요건가? 여기 갖다 붙여서 불 붙이는 건가? 아니면 맙시다. 오우씨!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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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 깜짝 놀라... 이거 상자는 뭐지? 하고... 이거 상자는 뭐지? 하면서 들었다가... 여기... 어이구! 오 상자 안쪽에 이렇게 심지가 보이더라구요 그래가지고... 음 뭐지? 하면서... 혹시 하면서... 혹시 하면서 클릭을 딱 했는데 이렇게 불꽃이 팍 터지... 아... 나... 나 이렇게 터질 줄은 몰랐어... 오우 이거 왜 이렇게 커? 이거... 저거 불꽃 왜 이렇게 커? 저거 집에 불 나는 거 아니야? 아... 오우 진짜 깜짝 놀래라... 여기 바닥에 둬서 다시 한번 터뜨려 봐야겠어요 이렇게... 생각보다 불꽃이 커요 음... 오... 저런 거를 제 눈앞에서 터뜨렸으니까... 어우 깜짝 놀라... 911 불러... 119겠죠? 응? 어디 외국인 척 아십니까? 119겠죠? 119 하하... 어? 일본도 119인가? 긴급구조가 일본도 11... 911? 119? 아니면 다른 번호인가? 미국은 911, 한국은 119... 그 외에는 몰라요... 아... 일본은 갔대요? 아시아권은 119인가봐요? 대만만... 어... 대만이나 일본, 한국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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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러면은 일본도... 긴급출동은 112인가요? 하하... 갑자기...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... 똑같을라나? 에이... 똑같겠지... 하하... 경찰서는 119... 아... 여러분들 외국... 외국 여행을 갈 때는 이런 것들 조금... 아마... 알아두시고 가시면은... 괜찮을 것 같아요... 아...